Q. 마우스패드 저는 마우스패드 안쓰니까 Q. 마우스패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많이 응원하셨는데 이거 한 개쯤은 제가 드릴 수 있죠 Q. 마우스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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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마우스 Q. 마우스패드 Q. 마우스패드 Thank you 입술자국이요 받아서 뭐 할려고요 핸 사인해서 보내주냐구요? 사인해서 보내주죠 근데 사인 없는게 더 나을걸요? 왜냐면은 이거 사인 없는게 더 값어치 있지 않을까? 나중에 제가 우승하면 들고 오세요 그때 사인해 드릴게요 제가 우승했을때 아직 우승자가 아니라서 사인의 값어치가 떨어져요 오늘 방송은 좀 오래 할거에요 그래도 오랜만에 방송 키는거니까 오늘은 그래도 한 아무리 못해도 한시까지 해야죠 그니까 당첨된 분이 아 뭐 사인해주세요 하면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뭐 사인을 해서 보내진 않습니다 원하면 해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해드리고 상대에 우관하면은 제가 링 땅굴 보여드립니다 상대 우관하면은 제가 링 땅굴 보여드립니다 그니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야되는데 그니까 기념으로 뭐 좀 사올걸 이따가 제가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해야될 그렇죠 이제 좋아, 링 땅굴 갑니다 가스 집었고 안 돼 자 봐 두개가 비어 있는 게임을 이용해서 지진을 확인해봐야 할 수 없는 편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도망치고 정해져서 8개의 종류는 콜라에 버튼을 올려줍니다. 5개의 종류는 정량입니다. 탕수수수로는 상대 구조합니다. 2개의 종류는 상대가 선택되었습니다. 2개의 종류는 상대가 적용됩니다. 2개의 종류는 상대가 적용됩니다. 3개가 적용됩니다. 아 보이나 저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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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겠다 군관계 이끌고 온다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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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땅굴로 넣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오 그래도 반응은 빠르네 한 번 더 뚫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